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 입니다 오늘도 마지막 방송 시간이 다가왔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다가왔습니다 매일 방송을 하니까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 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하고 저녁에는 딱 어김없이 하고 있는데 제 자신이 봐도 참 놀라 없으면 놀라워요 하루도 안빠지고 했으니까 놀라운데 앞으로 이렇게 변함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또 저도 뭐 지쳐 가지고 힘들고 또 일이 있어서 못할 수도 있을 거에요 사람인지나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최선을 다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보니까 국내 주식시장이 장 초반만 해도 그 전날의 하락세를 약간 만회하는 듯한 보였어요 그 만회하는 듯해 보였는데 결국 dc미 부족하더라구요 dc미 전날 뉴욕증시도 불어온 반도체 훈풍에 이 코스피하고 코스타게이 지수가 일제히 상승 출발했어 출발했는데 여기서 2차전지 종목들 또 부진한 실적 발표로 장중에 대규모 매도수가 또 이어지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락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4 거래를 만에 2670선까지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갔고 코스닥은 4 거래 연속 860선에서 횡보를 하는 겁니다 뭐 빌빌 거려요 계속 빌빌 버리고 있고 이카가 친구와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보다 07.02포인트 하락을 해가지고 2676.63에 거래를 마쳤죠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2700선을 돌파하기도 하더라구요 2700을 돌파했는데 어 개인들이 1164억 기간 애들이 77억 정도 순매도를 했구요 지수를 끌어 내립니다 결국에 초반에 상승분을 반납을 했고 2670대로 마감을 했어요 외국인들은 홀로 935억 정도 사들입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보니까 1분기 영업이익이 4393억 기록을 합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쓴 네이버 이 네이버가 3.07%를 제외하고 눈에 띄는 상승세는 없었어요 오히려 자동차주의 낙폭이 좀 컸어요 전기차업항의 부진과 전날의 기업가치 재고 계획이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 탓에 기아하고 현대차가 각각 4.7% 3.21% 하락을 한거죠 전날 뉴욕증시에서 보인 반도체의 강세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처음엔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듯 했는데 오후 들어서 0.51% 0.23% 각각 하락을 해가지고 마감을 한겁니다 코스피는 하락한 국채 금리 미달러에 대비 원화 환율 유가 등의 영향이 입어서 장 초반에 상승을 했는데 2차전지 업종이 동반 하락 전환을 해가지고 약세를 모였어요 오늘 보니까 코스피에서 2차전지 반도체 소재기업 SKC가 1분기 762억 영업적자를 기록을 했다고 하네요 코스닥 시장에서 2차전지 실적 충격은 더 큽니다 전기차 캐짐, 캐짐이 뭐냐? 대중화 직전에 수요 침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캐짐으로 전기차 시장과 2차전지 관련된 업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에 일제히 군두박질 치더라고요 오늘 에코프로가 올해 1분기 영업 손실이 298억이에요 298억 기록을 했고 전년과 비교하니까 적자 전환했다고 밝힙니다 에코프로BM은 전분기 대비 매출이 18% 줄었어요 자산평가 충당금 환입 등으로 영업이익이 67억을 기록을 했는데 실제 영업 덕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에코프로BM의 실적 또한 부진하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두 종목은 오늘 각각 2.69% 3% 정도 떨어졌어요 그 외에도 2차전지 전액업체죠 NKM도 3% 빠졌고 HLB 3.85, 알테오젠 1.99, 셀트리온 제약 0.3% 이렇게 빠집니다 니노 공업만 좀 오르더라고요 희한하게 2차전지하고 바이오 정보들이 잇따라 내리다 보니까 이날 코스닥 지수가 전거래보다도 1.89포인트 정도 내려가지고 865.59에 거래 마쳤는데 개인들과 외국인들이 각각 145억, 364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기간만 홀로 565억 정도 순매수를 한 거죠 국내 증시가 부진했던 것은 곧 발표되는 미국의 4월 고용지표 경계감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 뚜렷한 순매수 주체가 나타나지 않은 영향도 있어요 외국인은 코스피 200 선물을 5,470억 정도 규모로 순매도를 해가지고 지수 하락에 배팅했습니다 반대로 기간에 들이 2,270억 순매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4월 비 농업 고용자 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금리나 시점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동 비용이 늘다 보니 인플레이션 압박을 압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죠 일단 또 시장에서는 전월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월스트리트 전월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에 따르니까 이 4월 비 농업 고용은 24만 명 증가를 해서 전월보다도 증가폭이 줄어들 거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이달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 덜 매파적이어서 금융시장은 안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4월 고용 보고서 결과도 중요한 만큼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다만 금리 인하 폭의 그 축소에 대한 우려가 이미 지난달 주가에 산망했다고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달은 전월보다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오늘은 또 외환을 보니까 환율이 전날보다 13.1원이 났습니다 1362.8원 오늘 환율이 좀 많이 빠졌어요 생각으로 쭉 빠졌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많이 샀으면 좋은데 안 사더라고 이놈들이 외인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는 오늘 7만 7천 6백원에 마무리 됐어요 아침에는 7만 9천원 씌우겠다고 7만 9천원 잘 가더니 계속 변동성이 있는 거야 변동성 결국은 비리비리 하다가 막판에 흘러내려 가지고 7만 7천 6백원으로 꼴아 박았습니다 외인들이 오늘 19만주나 매도를 했네요 처음에 많이 매도했니 좀 줄인 것 같아요 기관 애들이 7만 8천 매도했고 개인들이 26만주 정도 쓴매수 했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좀 샀고요 모건 애들이 15만 CT가 7만 정도 매수를 했는데 오늘 또 모건 많이 팔았죠 76만 골드만 73만 JP 23만 CT 16만 이렇게 해가지고 풀매도 때렸습니다 오산주도 뭐 비실비실됐어요 비실비실비실비실되다가 결국은 6만 4천 6백원 마무리했는데 6만 5천 7백원에 시작해 가지고 잘 가더니 결국은 쭉 흘러내리더라고요 힘없이 맥없이 빠졌습니다 메인들은 5만 6천주 정도 매도를 했고 개미들은 5만 5천주 정도 매수를 했어요 UBS 애들이 좀 샀습니다 8만 천주 정도 골드만 2만 6천 매수했고 JP 4만 천 맥커리 2만 5천 매도를 했습니다 늦기는 그래요 저는 왠지 애들이 좀 비실비실되면서도 조금씩 빼는 거 보니까 조만간 한번 폭등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훅 울릴 것 같아 다음 주에는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고 우리가 또 5월 6일인가요? 5월 6일은 대체 공휴일이죠 5월 7일날 여러분들 장이 열릴 겁니다 화요일날 화요일날 아주 좋은 소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써 마지막 방송 마무리하고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해요 굿나잇 다음 주에 만나요